네, 성민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수야, 많이 떨릴 텐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려진 시간에서 수린 역을 맡은 신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가려진 시간을 연출한 엄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동원 씨가 사실 이번 작품에서 가려진 시간을 통해서 최연소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신 거죠? 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신은수 양인데 궁금해하셨던 분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우리 은수 양에 대해서. 은수 양 작년에 처음 만났었는데 첫 인상이 진짜 영화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아예 활동을 처음 하는 친구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던 친구인데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잘했었고 처음부터 잘하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 다들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 현장에서 사랑을 독차지한 은수 양.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역할과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수린 역할과. 은수 양, 이런 자리가 태어나서 처음이죠? 네. 네, 이렇게 공식석상에 선 소감 어때요? 지금 기분 어때요? 어, 제가 이런 데가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떤 영화가 완성됐을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 이 가려진 시간을 지나서 어른이 된 남자와 이 소녀의 이야기, 굉장히 판타지적인 소재고 이게 사실 찍으면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어, 일단은 그 가려진 시간 속의 세계가 현실에서는 없는 세계이다 보니 그렇죠. 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는 제 머릿속에 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같이 만드시는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이랑 어떻게 최대한 비슷한 최종본을 공유하려고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분들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셨겠네요. 어, 그쵸. 아무래도 성민이랑 캐릭터가 겪은 일이 뭐 어떤 사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치, 판타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성민이라는 캐릭터의 심리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고 사실은 저, 동원 씨 만나기 전까지도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마 배우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니까 감독님께서 이 역할은 강동원이 딱이다. 생각이 강동원 씨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화의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영상을 보니까 그 순수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진정으로 믿어주는 그 아주 순도 100%의 믿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눈을 가졌잖아요. 우리 강동원 씨가 네. 네. 그런 거죠. 이제 믿음을 주는 눈.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주는 눈. 전작에서 사기꾼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사기를 너무 쳤어요. 사기를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순수한 눈으로 돌아왔는데 영상을 보니까 추운 또 겨울 날씨에 촬영을 했는데 옷이 좀 얇아 보이더라고요. 얇을 때도 있었고요. 다행히 또 많이 껴입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많이 껴입고 있을 때도 있었고 네. 근데 물에 빠져 있고 이런 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중. 우승 소희 양은 어땠어요? 왜냐하면 영화 촬영장 자체가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좀 많이 낯설기도 하고 힘들었던 점도 많았을 텐데 네. 처음에는 영화 현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낯설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강동원 선배님이나 감독님이나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선배님과 우리 그 감독님의 배려 덕분에 편하게 왜냐하면 촬영장은 분위기가 거의 반 이상이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로 이제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강동원씨 특히 이번에는 로케가 많았어요. 네. 바닷가 그리고 섬을 한 군데에서 찍은 게 아니라 다양한 섬에서 찍었죠. 그런 점에서 좀 힘든 적은 없었나요? 어 이게 항상 지방 촬영 장단점이 있어요. 특히 바닷가 촬영이나 이런 건 장단이 있는데 좋은 점은 맛있는 음식이 많다라는 것과 안 좋은 점은 서울에서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씩 걸리니까 이동 시간 때문에 좀 힘들고 나머지는 뭐 사실 지방에서 그렇게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머무르다 보면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친해지기도 하고 뭐 비오면은 뭐 모여서 내일 촬영 없으니까 그냥 뭐 술 먹고 놀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네. 우리 저기 은수양 강동원 선배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네. 많이 사줬어요. 네. 저 믿음이 가는 눈빛 보십시오. 진심으로. 뭐가 제일 생각나요? 대본에 없는 질문이거든요. 은수양은 아직은 해산물이나 이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걸 좋아할 나이죠. 네. 아직은. 그래서 가끔 우리 뭐 완도나 이런 데서 촬영이 많으니까 해산물 식당 같은 데 갈 때 이제 같이 가자 이래서 같이 가도 많이 즐겨 먹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크면 그 맛을 내가 그때 왜 이걸 다 안 먹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두 배우의 여련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 참 만족스럽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 추운 날 바닷가 촬영이나 와이어 액션 이런 걸 와이어 촬영 이런 걸 보면 좀 보는 사람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안한 점이 되게 많은데 외우들한테. 일단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동원 씨 같은 경우는 와이어 촬영도 많이 해보시고 용숙하잖아요. 너무 제가 편하게 이제 그런 촬영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은수양이나 효재 군 같은 어린 아이들 촬영할 때는 일단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여름 영화를 저번에도 찍었는데 요번에도 겨울에 여름 영화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촬영장에서 제일 추울 때였는데 영화 한 20도 정도 20도 가까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예 둘이서 산을 올라오는 장면 찍었거든요. 근데 산을 올라온 장면이니까 숨을 약간 이렇게 몰아쉬는 연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숨을 몰아쉬니까 입김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이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안 되겠다. CG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숨을 쉬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둘이서 올라오는데 숨을 이렇게 참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건 또 하늘 올라왔는데 숨을 참고 있으면 이상하니까 그러면 숨을 안 쉬면서 숨을 쉬는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그게 무슨... 사실 들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뭘 어쩌라는 거야? 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굉장한 요령이 필요한... 근데 그걸 또 해내요? 해내요? 그 어려운 걸? 네.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미안했던... 은수양 정말 대견하네요. 요즘도 그렇게 산 올라갈 때 숨을 안 쉬면서 쉬는 걸 한다면서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 강동원씨. 헤어부터 의상까지 전체적인 스타일 변신이 굉장히 또 눈에 띄어요. 이번 영화. 성민 역을 위해서 변신에 있어서 본인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뭐 중요했던 건 어쨌든 감정선이 제일 좀 중요했었고 그리고 좀 디테일이 확실히 섬세한 감정이 많다 보니까 디테일에 좀 신경 많이 쓰고 어쨌든 뭐 연기라는 게 항상 할 때 저만 만족한다고 이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만족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적정선을 찾아가는 지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아예 대사 톤을 한 세 가지 정도 톤으로 준비를 해 갔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본 것 중에 제일 좀 다당하다라는 정도 선으로 골라서 이제 계속 그쪽 톤으로 쪽쭉 밀어붙이면서 갔는데 음 뭐 그런 점은 뭐 적정선을 잘 찾아서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이제 어쨌든 가려진 시간을 지나서 어른이 돼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캐릭터지만 또 관객들한테 계속 또 의심을 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또 믿음도 줘야 되고 음 그런 지점들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 이 그 캐릭터 하나 성민이라는 역할 하나에 그냥 한 가지 캐릭터가 아닌 굉장히 입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배우로서도 굉장히 도전이 됐을 것 같고 그 포털에 사진이 딱 공개되자마자 그 사진 제목에 꽃거지라고 보셨나요? 네 봤어요.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댓글에 이런 꽃거지라면 제가 키울게요 뭐 이런 댓글들 제가 봤는데 그것도 봤어요. 그것도 봤어요. 꽃거지는 아닌데 이제 꽃거지라는 타이틀 어떠셨나요? 어 뭐 네 뭐 적정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가려진 시간에 스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포토코멘터리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토코멘터리 바로 가장 순수한 변신입니다. 이 음악과 저 사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제 모든 걸 고백하고 싶은 그런 사진인데 아니 어떻게 늘 이렇게 리즈 시절을 이렇게 매 영화마다 갱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후의 발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겸손한 얘기인데 지금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장 순수한 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작에서 사기를 치시다가 이번에 그 영화 데뷔 이래로 아마 가장 순수한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매 작품마다 이렇게 변신을 추구하는 건 관객으로서는 참 반갑지만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도전이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좀 즐겁기도 하고요. 뭐 하던 거 비슷한 거 하면 어쨌든 흥미가 떨어지니까 힘들어도 재밌는 게 낫죠. 그래서 배우로서 도전을 하는 게 재밌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는 정말 아주 순수한 믿음을 줘야 되는 그리고 믿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역할인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어요? 내가 이번 영화에서 이거 하나는 가져간다. 음... 이거 하나 가져간다?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정말 뭐 어쨌든 좀 어린아이 같은 눈빛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대사 톤 신경 많이 썼고 음... 어떻습니까? 저 스티를 봤을 때 어린아이 같은 눈빛 네... 잘 나왔네요. 사실은 저날 찍은 촬영이 좀 다들 잘 나왔던 거 같아요. 저 날이 아까 말씀드린 영화 20도의 촬영 그날이에요. 저 때도 동원씨가 숨을 참으면서 숨을 쉬는 연기를 하고 계시는 중 맞아요. 맞아요. 모든 배우들이 숨을 참으면서 숨을 쉬는 그리고 날이 추워서 약간 얼굴이 하얗게 질린 맞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 순수해 보이는 저게 세트 같지만 야외예요. 야외입니다. 하지만 입김은 나오지 않는 아주 고난이도의 연기를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 감독님. 네. 강동원씨에게 가장 먼저 시나리오를 주셨죠. 그만큼 이제 성민 역에 확신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 뭘까요? 강동원, 성민. 일단은 성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몸은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모습이 소년의 모습이 같이 담겨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강동원 배우 전작들을 보면 뭔가 서늘한 느낌도 있고 가끔은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풋풋한 소년 같은 모습도 있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 영화의 성민이라는 캐릭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드리고 처음 실제로 뵀을 때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뭔가 이렇게 신비스럽고 항상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캐릭터였는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이래갖고 이분이라면 성민이를 같이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감독님도 그때가 이제 생각나가고 굉장히 순수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엄태하 감독님과 신훈수 양 그리고 강동원 씨의 아주 특별한 나이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엄태하 감독님과 강동원 씨 동갑 맞죠? 그렇죠. 네. 두 분이 동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훈수 양과 강동원 씨는 스무 살 차이. 정말 제가 꼭 찍고 싶진 않은데 지금까지 파트너 중에 최다 나이 차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현장에서 계속 제가 이제 장난을 많이 쳤는데 은수 양한테 계속 너 원희 계속 이제 계속 선배님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본인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 오빠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너 그냥 편하게 불러 오빠라고 해 장난으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계속 잘 못 부르더라고요. 그러다 매니저분한테 본인 같이 다니는 매니저분한테 오빠 이러더라고요. 응. 매니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저보다 분명히 들어보였어요. 얼굴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보다 들여보여서 이거 지니어분 파악해야 됩니다. 예예. 물었더니 몇 살 저보다 조금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수한테 아무리 봐도 내가 어려보이는데 왜 나한테는 오빠라고 안 부르냐고 지금 신훈수 양 매니저 디스 하시는 거예요? 노안이라고?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근데 강동원씨가 너무 동안이긴 해요. 나이를 좀. 저 지금 투샷을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스크린으로 크게 있는데 절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 보이지 않는 지금 두 분의 얼굴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매니저 나이 파악까지 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감독님과는 어땠어요? 동갑인데. 감독님이랑은 그냥 좀 편하게 지냈어요. 그냥 뭐 그렇다고 말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동갑 감독님과의 작업은 처음이죠? 음 정확히 같은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있어요? 검은사자들 감독님이 아마 81년생이셨던 것 같고 검사회장 감독님은 80이신데 학번이 저랑 같다 보니까 아 친구고 예. 요즘에 이렇게 또 동년배 영화인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나이차가 많이 나는 15살 신은수양과 연기 호흡은 어땠나요? 15살이요? 아까 20살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15살. 은수양이 15살. 아 아 아 아. 지금 15살. 16살나? 지금 15살나? 전 재밌더라고요. 전 사실 뭐 그렇게 비슷한 또래 같은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래서 우리 강동원씨는 성민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수양한테 여쭤볼게요. 반대로. 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동원씨는 나는 자유를 못 느꼈다. 나는 친구 같았다. 은수양은 어땠어요 호흡?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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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너무 대선배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강동원인데. 네. 그러고. 아니 처음엔 엄청 엄청 그랬는데 나중에는 괜찮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조금.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은수양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처음에는 아무래도 너무 대선배님이니까 어려웠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 선배님 아니고 친구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네. 잘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은수양은 촬영장에서 늘 만나니까 그런 걸 못 느껴도 저도 주위 사람들은 강동원씨의 상대역이다. 함께 영화 찍는다. 친구들 반응은 어땠나요? 아니 일단 제가 이 영화를 먼저 출연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다 저한테 어? 축하해 이러다가 이제 상대역이 강동원 선배님이라는 걸 아시는 이후로부터 막 강동원 선배님 안부만 막 물어보시고 막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스틸 제가 한 장의 댓글을 봤는데 은수양이 동원씨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 장면이 밑에 달린 댓글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그 손이 무슨 손인지 아냐. 댓글 좋아하시나봐요. 그 장면 찍었을 때 은수가 딱 찍고 컷 하고 아 내 인생 망했어. 그래서. 뭘 망해? 내 인생 망했어. 왜 왜. 모르겠어요. 은수양 왜 그랬어. 왜 내 인생 망했다 그랬어. 그 손이 어떤 손인데. 자기 욕 먹을 거라고.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하고 집어 던졌던 그 손이 사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분간 은수양 댓글 보지 말아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 즐겁네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왜 아니겠어요. 강동원씨와 상대역을 찍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약간 진짜 떨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아까 대기시대에서 보니까 두 분이 정말 친구처럼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강동원씨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 강동원씨를 보려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극 중에서 제가 아무래도 처음에 어린 시절 이제 어린 시절. 성민. 성민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등장이 아마 한 40분 정도 후부터 등장하고요. 영화 시작하고 40분 뒤에 나온다고요. 맞아요. 그것도 저렇게 가리고. 저렇게. 저렇게. 강동원씨가 영화를 시작하고 러닝타임 중에 40분 뒤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미리 알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나오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영화를 봤으니까 저는 잘 몰랐던 건데 최근에 시사회를 하게 돼서 제가 관객분들 사이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호흡하면서 보니까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저 장면이 나와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딱 느껴졌던 감정이 제가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 괴물 볼 때 처음 괴물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어떤 되게 오. 그 마만큼. 네. 감동적인 짜릿함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확 느껴지면서 아 이 장면이 늦게 나오지만 그만큼 임팩트가 임팩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뒤의 신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단 등장 자체가 굉장한 임팩트를 주는 거네요. 네. 강동원의 등장은 영화 괴물의 괴물의 등장과 동급이다. 라는 지금 말씀을. 네. 짜릿한데요. 예. 자. 이것으로 세 가지가 완성이 되네요. 강동원의 최초 순수 캐릭터 최다 나이 차이 최장 늦게 등장 하는 영화로 예. 특별 3종 세트로 가려진 시간을 예. 우리 강동원 씨에게 큰 의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토 코멘터리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가장 주목할 만한 데뷔입니다. 네. 네. 아주 매력적인데 묘한데요. 캐스팅 경쟁률이 무려 300대 1위라고 하는데 10대 나이의 배우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한 경쟁률이었는데 아가씨 김태리 씨를 잇는 오디션 신의 스타로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은 예쁘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배우다 싶었던 저는 그니까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얼굴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오디션 장이라고 해서 본인을 막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릴렉스하게 심지어는 그 전날 무슨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눈에 잠이 한 가득인 거예요. 오디션을 보면서 처음 보는 오디션인데 난 피곤한데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솔직하고 대범해 보이고 어쨌든 두 시간 동안 영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여주인공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한 백여명의 스태프를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너무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배우 준비한 멘트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하늘이 하늘이 내려준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배우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신은수양 오디션 처음 본거죠? 네. 어떻게 보게 됐어요? 누군가 추천을 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받고 읽어보시고 저랑 제 이미지랑 잘 맞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오디션을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셔서 이제 제가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 수련에 갔다 온 다음날 오디션을 봤는데 캐스팅이 된 거예요. 어땠어요? 그 소식 딱 듣고 아 저는 일단 한 번도 연결 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돼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놀랍네요. 많이 놀랐죠? 네. 많이 놀랐다.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부터 떨리죠? 그전에는 안 떨렸는데. 네. 아니 아니 아니. 촬영 때부터 떨렸어요. 촬영 때부터. 촬영 때부터 떨렸다는데 우리 강동원 씨는 사실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수련이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딱 신은수행을 처음 보고 아 이 친구가 캐스팅 됐다 하고 봤을 때 어땠나요 느낌이? 사실 감독님이랑은 정보를 계속 좀 공유를 했었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오디션 보고 하셨을 때 또 공유를 좀 하고 저도 처음에 이제 수련 양 사진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겠지? 저는 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네. 특히 이 영화에서는. 네. 저는 친구는 진짜 클로즈업 찍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순수한 믿음. 믿음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찍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일 텐데 그런 눈을 가진 친구를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만난 건데 최근에 검은사제들. 장지영 감독님 함께 하셨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엄태하 감독님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크거든요. 영화계에서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네.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님 조금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시지 않았나요? 어땠어요? 감독님이요? 네. 부담감? 부담감? 그냥 잘 만들어야겠다고만 계속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하셨고. 어쨌든 이 영화가 쉽지 않은 영화다 보니까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촬영하면서. 그래서 최대한 저는 뭐 어쨌든 힘이 돼드리려고 노력했었고. 성분 만말 얻은 느낌인데. 지금 스틸에서 우리 엄태하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따뜻하게 옷을 입고 계시는데 감독님. 제가 아까 우리 강동원씨한테 살짝 질문했지만 어떻습니까? 좀 부담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독립영화나 단편영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업영화. 첫 상업영화인데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뭐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실제로는 전작들을 찍을 때는 독립영화, 단편영화였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해야 될 일이 배우랑 소통하는 거 말고도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점들은 제가 이렇게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스태프들이랑 좋은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뭐 그전에도 좋은 배우들은 계속.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온전히 좀 배우하고만 많이 소통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동원씨가 대단한 게 저는 강동원씨의 행보를 보면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좀 달라요. 그래서 검은사자들, 검사회전에 이어서 가려진 시간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인 감독님들의 첫 입봉작들, 장편영화 입봉작을 지금 연이어서 함께 해오고 있는데 사실 안정된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좀 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 영화는 특히나 여배우도 오디션을 통해서 첫 연기를 하는 은수양이기 때문에. 음...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시나리오가 재미있으면 거기에 제일 중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뭐 신인 감독님이든 아니든 사실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고 보고 이제 감독님 뵙고 음... 확신이 서면 바로 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감독님도 사실 부산까지 저 촬영하고 있는 데까지 내려와 주셨어요. 시나리오를 주시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주고 제가 이제 좀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이 작품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뭐 촬영도 하고 있고 좀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감독님이 뭐... 부산 촬영 끝나고 올라가서 뵙자고 했었는데 이제 부산 촬영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때 검사회전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그러면 부산으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오셔서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답은 그때 드리진 않았었죠? 기억이 안 나네. 한... 근데 이제 강동원 씨 마음속에는 이미 감독님 보고 확신을 한 거죠. 멋진데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만나기로 하고 감독님이 부산행을 타고 가서 강동원 씨를 만나서 확신이 들었으니 이 영화 대박이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로가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과 우리 또 강동원 씨의 또 다음 행보도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또 좋은 작품 열심히 해야죠. 계속.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운 변신들 늘 보여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포토 코멘터리 바로 가장 특별한 영화입니다. 네. 네. 네 장의 스틸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근 검은사제들 부산행 등 진짜 장르나 소재적으로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 도전을 한 이제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또 강세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판타지적 요소 그리고 참신한 이게 굉장히 참신한 소재구요. 섬세한 감성적인 드라마 거기에 또 더했거든요 가려진 시간 역시 그 계보를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감독님 전에 없던 소재, 장르 이 제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누가 가장 도움을 줬나요? 뭐 한 분을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아까 동원 씨도 말씀하셨지만 찍을 때 좀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상담하면 큰형처럼 경험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갖고 그때마다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은수양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이고 지금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가자 이런 얘기도 해서 실제로 많이 너무 잘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걱정이 부담감이 확 첫 촬영 때부터 많이 덜어졌던 것 같고요 그랬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럼 세 분 모두께 짧게 여쭐게요 저희 이제 질의응답 전에 사실 성민을 믿어준 단 한 사람 이 영화에서 가장 표현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한데 단 한 사람의 믿음 이 수린처럼 세 분의 인생에서도 날 믿어준 단 한 사람 누굽니까 강동원씨 제 전 적인 뭐 제 지금까지 30 몇 년간 동안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이 아닐까 어머님 제외 아 제외 가족 제외 근데 저 주변에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죠 사실 많지만 많지는 않은데 진짜 제가 인간 가게가 그렇게 넓은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대신 깊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게 또 되게 힘도 되고 의지도 되고 딱 한 명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또 연락 오죠 네 나머지 분들이 난 뭐야 이러니까 나도 널 믿었는데 주위에 많지는 않지만 믿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하셨던 건 엄마 제가 사실 가족 제외라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냥 당연히 어떻게 해서 쉽게 성공해서 뭐 했을 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저는 이제 연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들 뜬구름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왜냐면 다들 공부해서 취직하려고 이제 뭐 좋은 직장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쟤는 정신 못 차린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가능성을 봤었고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당시에는 심지어 뭐 저희 아버지만 해도 저한테 공부나 해 막 이러셨으니까 뭐 이건 무슨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때도 뭐 아버지를 디스하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이제 아버지는 좀 안전하게 고생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는 안정적인 길을 가길 원하셨고 저는 그거를 싫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머니는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언제나 네 하고 싶은 대로 어머님은 믿음이 있었겠죠 이 얼굴을 늘 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내가 엄마라도 아휴 이렇게 생겼으면 자 우리 은수양은 날 믿어준 단 한 사람 저도 엄마를 생각하고 와가지고요 빼고 해요?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해요? 엄마한테 왜냐면 은수양은 빼고 누구 누구야? 빼고 누구 있어요? 현장에서 말을 어 얘기하세요 감독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연기를 한 번 이렇게 둘 계시는데 예예 얘기하세요 나는 그럼 안 믿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일단 감독님은 제가 연기를 처음 해보잖아요 근데 그래도 믿고 캐스팅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리고 찍는 동안에도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되게 아휴 지금 생각하니까 막 믿음이 믿음이 갔고요 물론 강동환 선배님도 촬영할 때 되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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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만난 사람이 감독님이다 보니 맞아요 맞아요 아마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습니까? 믿어준 단 한 사람? 다들 엄마를 얘기하시니까 저는 부모님 저도 역시 부모님은 저희는 또 형제가 같이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멋진 연기 보여주고 계시죠 되게 걱정이 사실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취직해서 다 장가가서 얘기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뭔가 특별히 미래가 명확히 보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응원하시고 뭐 이렇게 절대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얼마 전에도 동생이 영화에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제 영화 개봉 저희 영화 개봉하는 걸 보시면서 되게 기뻐하시는 걸 보면 저희도 기쁘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엄태와 엄태구 형제를 제2의 류승환, 류승범 형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분들이 워낙에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미 많은 업적에 그런 것들을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되게 감사하고 열심히 그분들 뒤를 쫓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멘트가 베테랑이네 베테랑이야 좋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마이크 전달할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 데일리 황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엄태구 씨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저 엄태구 씨 왔다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엄태구 씨 저 뒤에 네 반응하셨는데 이번 영화에 특별 출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스틸컷에도 잠깐 지나가셨는데 혹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촬영하시면서 뭐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어떤 역할인지는 사실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나중에 영화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 항상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그냥 어떻게 찍을까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다 끝내고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히려 좀 더 다른 배우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있었던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렇게 현장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지가 많이 되고 반대로 그 엄태구 배우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랑 할 때가 가장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면 아마 그 기쁨과 재미가 더 배가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예 왼쪽 위쪽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여성동화의 정의심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강동원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에서 순수함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강동원이 생각하는 순수함이라는 거는 뭔지랑 또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은 언제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순수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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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 요즘에도 그렇고 늘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타협해야 될 때도 찾아오고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런 뭐... 올오름 올... 뭐... 정의 뭐... 그런 기준으로 항상 일을 하려고 하고 선택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뭐 제가 생각하는 순수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뭐 최대한 계속 그래왔던 대로 살아가고 싶고 좀 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드니까 또...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기고 하는데 뭐 최대한 뭐... 네... 그 안에서 좋은 길로 찾아가야죠 뭐...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순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순수라는 게 어릴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찾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강봉원씨 가장 순수했던 시절 지금 딱 생각했을 때 하... 글쎄요... 늑대 이후? 아... 데뷔 후요? 데뷔 후도 좋고 전도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겠죠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음... 좀... 어느 정도... 사회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쯤이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나쁜 짓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길에 개미 지나가면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래 가면서... 정말 순수하네요 네... 그러면서 사회라는 벽을 처음으로 딱 느꼈을 때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고등학교 시절 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고 스스로와도 주변과도 네... 뭐... 반항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때까지 배워왔던 오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반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오늘 강동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 강연 백도 씨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질문이 되게 심오한 질문이 들어와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생각을 읽을 수 있으니까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 팩트 권역기라고 합니다 네... 영화 정말 기대 많이 되었고요 강동원 씨가 질문 드리겠는데 이 전작들 보면은 뭐 김윤석 배우라든가 아니면 뭐 황제빈 배우라든가 어떤... 프로맨스요? 네... 네... 선배 배우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뭐 다른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두 분이 이제 주인공 맡아서 이제 두 분은 연장자가 되셨는데 거기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우선... 어... 제가 해야 될 일이 사실 뭐 제가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지점들도 나름 재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은수양이랑 이제 하면서 저는 사실 뭐 어리고 안 어리고 나이가 많고 안 많고 그런 거를 이제 연기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도 처음이지만 어쨌든 프로 같이 본인이 자기 관리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었고 뭐... 음... 그냥... 잠깐 질문이 뭐 했지 그래도...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그 현장에서의 약간 책임감이나 이런 거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뭐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님들이 이제 선배님들이 먼저 해 주셨던 지점들을 이제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 같이 다 같이 밥 먹... 밥 먹으러 가시죠 이런 얘기도 항상 선배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해야 되고 했는데? 네... 쉬는 날 있으면 다 연락해서 밥 먹자고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서서히 선배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강동원씨의 모습도 네...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또 질문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네...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져 있는데 포토타임 전에 좀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동원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우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어... 좀 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가 이제 네... 관객분들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하기로 한 건데 뭐... 여러 가지 힘든 지점도 많았는데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됐고 좀... 최대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너그럽게 그리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음... 네...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이 떨렸을 텐데 너무 잘해준 우리 신은수야 어... 일단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되게 말도 막 버벅거리고 많이 당황하고 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려진 시간도 되게 어... 재밌는 영화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더 기대되요 정말 예... 우리 엄태하 감독님 어... 작년 딱 이맘때쯤 촬영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의 영화가... 어... 저의 영화는... 음... 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요즘에 더 의심이 더 익숙한 세상에 어... 둘만 믿는 둘만 서로 믿어줄 수 있는 두 아이가 세상과 부딪히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긴박감 긴장감도 느낄 수 있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어떤 첫사랑 아이였던 시절에 느꼈던 첫사랑의 순수함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어... 저희가 배우들이랑 저희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어...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강동원씨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오늘 블랙으로 아주 멋지게 의상을 소화해 내고 계시는 강동원씨 정면 봐주시고요 아... 저 헤어스타일은 정말 굉장히 널릴텐데... 예... 예... 시선 오른쪽부터 그리고 정면... 오디션 때보다 키가 5cm가 자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쭉쭉 자라요 연기도 키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은수양 왼쪽 봐주시겠어요? 은수양은 최초로 찍는 사진이니까요 이게 펑색나물 사진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정말 묘하죠? 느낌이... 네... 아이 귀여워요 강동원씨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친구 같은... 네 오른쪽 그리고 정면 우리 강동원씨가 리드를 해주고 계십니다 왼쪽... 뒤에 보이는 스틸컷과 이 앞에 있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죠? 예...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상 가장 순수한 커플 네... 정면 위쪽 한번 봐주시고요 엄태열 감독님 모십니다 네... 시선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 음악 자체가 촛불 들고 왠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왼쪽 봐주시겠어요? 세 분을 통해서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죠 자... 정면을 보시고요 저희 가려진 시간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려진 시간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가려진 시간 제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예... 엄태열 감독님 강동원씨 신훈수야 예... 무대 아래로... 네... 무대 아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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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